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요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절기를 소개를 했었더랬어요 기억나세요? 대림절, 이게 무슨 대림아파트인가 뭐 이런거 대림절, 그죠? 대림절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어떻게 됐냐면 애드벤트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 오다, 도래하다 라는 그런 뜻이죠 원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면 로마에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를 해요 그러면 주요 도시에 초두순실을 하지 않습니까?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했던 의전적 용어가 애드벤트에요 대림 그때 이제 황제의 방문을, 황제가 오면 그 방문을 뭐라고 했냐면 대문자를 써서 히스 애드벤트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제 사용되었던 단어인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황제가 히스 애드벤트다? 그분의 절대적인 그분의 방문이다? 이게 용납이 안되었던거죠 그래서 진정한 황제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히스 애드벤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소의 탄생 그분의 진짜 방문 그분의 방문을 고대하면서 교회가 뭘 했냐? 성탄트리 장식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지난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마다 이렇게 대림절 절기 시즌이 되어지면 그때 맞춰서 이렇게 성탄트리 점등식을 갔는데 오늘 이 성탄트리 점등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각 심령마다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자 기도에 또도 또 이 시간에 기도에 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감정이 있습니다 이모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적절한 감성의 터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혹이나 그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탄트리 점등식의 추님이 주신 어떤 감성적인 터치를 통해서라도 오늘 따뜻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면 면역력이 몇 배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식으면 아무리 저 부스터샵 맞았거든요 3차 접종까지 했어요 3차가 아니라 4차 5차를 해도 우리 마음이 냉랭하게 식으면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올라간다 따뜻해진다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성탄트리 점등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대림의 시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의 준비를 보여주는 진짜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우습게 여기서 그랬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지난 400년 동안의 침묵기, 암흑기, 중간기 여러 가지 부릅니다마는 그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 이제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신약이 시작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어디가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우리가 이걸 여사로 볼 게 아닌 게 말이에요 이거는요 신구약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 나면 신약 사이에 4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암흑기라고 불러요 그걸 왜 암흑기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계시로든 뭐든 천사를 통해서든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암흑기다 흑암기다 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신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 천사가 그 얘기를 돼 시작 천사가 그 얘기를 돼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관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하트를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니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누구의 출생을 얘기하는 것 같나요? 오 아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700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본문 이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내용 그대로예요 이사여서의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요호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걸 읽고 누구를 예언한지 모르면 그건 진짜 좀 곤란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질문은 대부분 대답이 예수님이더라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면 아주 민망해지죠?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사멸을 감당했던 사람 이 땅에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이건 누구예요? 네 글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언된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의 탄생이 앞서서 성탄이 앞서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이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구약을 넘어서 중간기를 넘어서 신약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부모가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아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 일단 그의 아버지 이름은 사가리아 아비아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의 제사장은 24개 반열로 일종의 뭐랄까 조편성이 되어있었어요 보통 때는 자기의 삶을 삽니다 일상의 삶을 삽니다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자기의 반열이 되어지면 쉽게 말해서 자기 당번이 되어지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올라오죠 예루살로 올라옵니다 물론 6월절이나 예를 들면 장막절이나 오순절 같은 그런 때는 워낙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24개 조 상관없이 모든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깁니다마는 나머지 때는 다 조별로 이렇게 성기는 거죠 그러니까 24개 조니까 당번에 맞춰서 한 조가 한 주간을 이렇게 성기면 어떻게 되냐 대략 한 주간을 성기면 남은 6개월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또 자기 당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봉사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성경이 그 사정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해요 한번 볼까요? 엘리사벳이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잉태를 못했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 이것도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뭐 사가리아가 뭐 애가 엄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와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드러냈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왜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여러분 오늘날 또 마치 400년의 침묵기가 또 가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답답해 답답하기가 그냥 고구마를 한 100만 개는 먹은 것 같아 그것도 반 고구마 입이 쩍쩍 달라붙는 거 체할 것 같아 속이 답답해 뭘 쳐다봐도 정치를 바라봐도 경제를 바라봐도 내 그냥 지갑을 바라봐도 답답해 속 답답해 죽겠어 어디 하나 속 시원한 것 하나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누구에게 나타내는가 우리의 관심사도 된단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에게 자 오늘 보세요 사가리아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오늘 누가는요 그 타이밍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마침이라는 표현을 진짜 마침 놓치지 않아요 마침 읽을까요? 마침 시작 마침 사가리아가 그 반열대로 제사장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문을 행하이세 아멘 보이십니까? 마침 사가리아가 그 반열대로 제사장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침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게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제사장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이죠 그럼 그거 어디 앞입니까? 그러면 발 앞입니까? 아니 성전에서 봉사를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문을 감당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앞이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개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주의 모든 개명과 규례대로 다 흠이 없이 행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또다시 나오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가리아 비롯해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요 시간과 장소와 모든 직무를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6개월을 자기 집에 가 있을 때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삶을 사고 뭐 어떻게 살았겠죠 일상의 삶을 살았겠죠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였던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놓치지 않고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제사장의 직무가 중요합니까?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까? 대답을 못하시네 다시 제사장의 특별한 스페셜한 그 직무가 중요합니까?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합니까? 질문 자체가 참 어리석죠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혹 그걸 하면 그건 사기꾼이야 다시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따박따박 잘한다 잘하면 잘할수록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절기를 제외하고는 자기 당번이 돌아올 때 그 주간을 제외하고는 나번지는 고향에서 내려가서 살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도 사가라는 어떻게 살았냐 자기 고향에서 자기 삶에 자기 가정에서 남편으로 또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거는 당연히 또 하나님 앞에서 임자마는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임자마는 여러분 이런 삶을 뭐라고 말하죠? 조금 유식하게 네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코람데오라고 말할 때 앞에서 라는 뜻의 라틴어 코람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 이걸 합쳐가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예요 종교 교육자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코람데오를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했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주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책앤꿈이라는 독서 프로그램이 있죠 제가 보니까 어느 기간에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탁월한 프로그램인데 이 책앤꿈의 과정에 들어오면 아이가 조금 지나고 나면 책을 그렇게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가는 리딩 레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막 하는 걸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 얘기를 올라가 문해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이 문해력이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스스로 가치 판단 밸류에 대한 판단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대로만 우리 책임구만 아이들이 이대로만 딱 성장해서 대학 갈 때가 되어지면 자기 원래 실력대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적어도 두 단계는 뛰어넘어서 대학에 갈 수 있다 꼭 명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저는 확신해요 왜냐 요즘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어도 뭐가 문제라면서요? 문해력이 문제라면서요? 문제가 뭔지 3, 6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구단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수학 문제가 뭘 묻는지를 이 문해력이 안 되는 이해를 못해서 못 푼다는 거예요 맨날 게임하고 핸드폰 하니까 이해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학원을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임구만 아이들이요 쓴 글을 이 독국안 비슷한 거 읽어보면요 와 목사인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글인데요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한 학생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의 글인데 지금 잘 안 보이죠? 제가 이렇게 손에 들었는데 독국안 비슷한 겁니다 복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책 제목이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이걸 복이라고 하셨는데 한자로 복을 딱 적고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행복이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은 축복, 행복 등 그냥 좋은 일이 있다는 따위의 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보통 돈, 사람 등을 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만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복은 맞는 걸까? 아니었다 그런 것이 넘쳐나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돈, 지식, 백이 우리 강아지가 파기 싫어하던 귀에 있는 귀지만큼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자기 삶의 적용을 해내버려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가 뛰어나던 솔로몬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오죽하면 그랬을까? 내가 원하던 것, 아주 멋진 주택에서 수영장도 있고 마당도 넓어서 마당에서 강아지를 산책할 수 있는 집을 원했다 하나님께 강구했고 요청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주택이 앞선 것을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주택은 우리 강아지 행복의 귀지만큼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박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예 거기에다가 이 책임권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람데요를 외쳐요 코람데요 뭘 발표할 때 코람데요 손들 때 코람데요 서로 막 응원할 때도 코람데요 자신의 어떤 의지를 폄훼할 때도 코람데요를 외쳐요 여러분 코람데요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위치도 중요합니다만 뭘까요? 코람데요의 중요함은 항상성이죠 언제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의 직무를 한번 가지고 설명해 볼까요? 제가 목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예를 들어서 수행할 때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만 목사이고 일상의 삶에서는 제가 목사가 아닙니까? 대답하세요 설교할 때만 목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나는 목사가 아닙니까? 아니죠 예를 들면 장로님 장로님의 직무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대개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때 기도를 성기십니다 그죠? 장로님의 수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한두 분밖에 없는 작은 교회는 장로님이 매주마다 대표기도가 돌아옵니다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6교회로 한번 돌아오죠 24반열과 똑같아 거의 거의 6교회로 한번 돌아와요 자 그러면 장로님께서 본인 차례가 되어져서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그때만 기도하고 6개월 동안 기도를 쉽니까? 대답하세요 아니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세요? 참으로 막 그냥 고구마를 때려 넣은 것처럼 막 답답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동치미처럼 막 시원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먼저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주부로서 밥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도 그건 주부면 모두가 다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코람데오 직장인도 출구를 합니다 업무를 합니다 상사 눈앞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가리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지만 사업을 경험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이익을 낼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만일 그걸 여러분이 해낼 수 있으면 400년간의 이 암흑기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사가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자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했다 이게 중요한 분양이에요 분양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당들이 섬기는 주관이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분양하는 게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양의 이 단지가 분양단의 위치가 성전 밖에 아니에요 성전 안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무나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벌컥벌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제비 뽑기를 했다 왜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얼마냐? 만 8천명이었거든요 만 8천명의 제사장 중에 24개 조로 나눴다 할지라도 그 한 조 안에 그 조 안에서도 또 제비를 뽑아서 분양을 올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 한 번 당첨된 사람은 그 다음번에는 제비 뽑기 못하도록 할 그 정도로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잘해야 일평생 한 번 돌아오는 기회죠 진짜 잘해야 어쩌면 한 번도 못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지금 사가라에게 딱 주어져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양단 안에서 향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딱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양을 뭐로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볼까요? 10편 분양이 뭐냐? 이게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향 꽂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성경이 분양을 뭐로 이해한다고요? 성도의 기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게시록도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보세요 제사회장이 들어가지고 기도의 심볼이 되어지는 분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분양을 하면서 올려드리고 백성들은 또 뭐하고 있나? 백성들 백성들 자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은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막 막 안박의 기도가 막 모아지는 거죠 성전 안쪽에서는 제사장이 분양 분양은 뭐라고요? 기도로 상징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분양을 올리면서 제사장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전 밖에서는 백성이 올라가고 그게 막 합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말이에요 일평생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분양을 하는 이 순간에 사가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1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3번 아무래도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은데요 4번 우리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웃었지만 그 비슷한 기도였어요 사실은 가장 축복된 순간 제사장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이 순간에 젊은 시절부터 자기가 드렸던 기도를 다시 꺼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기도를 다시 재현해서 하는 거죠 뭐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게도 뭘 달라고요? 자식을 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관이 들렸다 그렇게 들린지라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럼 기도를 뭐 했단 말이에요? 자식 주세요 기도했다 그 말이잖아요 강관이 내게 들렸다 응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제사장이 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가장 정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아들 주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인간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소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천사를 도원해서 나타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지금 막 분양을 올려드리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깜짝 놀라는 거지 이게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향단 우편에 천사가 분명히 섰으니까 그러니까 향연이 올라가고 밖에서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안에서는 제사장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개인적인 기도를 드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지극히 개인적인 오늘 성탄틀이 젊은 시기인데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날인데 뭔가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원을 통해서도 400년의 침묵기를 깰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뭐는 해야 될까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이어도 좋아요 지극히 인간적이어도 좋아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기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는요 이 기도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더니라는 이 단어를요 이 보금소 누가 보금에 19번을 씁니다 19번 사도행전에 16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누가 보금 사도행전 통틀어서 35번을 기도하더니 기도하더니 어떻게 기도하더니 어떻게 기도하더니 계속 기록 누가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선명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사가리아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도록 하신다는 말인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응답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읽었는데 이게 내게 주시는 기도응답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이방인에 가서 보금을 전하라는 최초의 지시 역시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죠 또한 권필료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디렉션이 있었습니다 안개오께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베드로와 바울을 후별해서 성교사로 보내라고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답답한 생의 가운데 이게 두 개가 한방에 좀 저렴한 표현을 쓰면 뭐예요? 일타 쌍피 왜냐? 지금 400년의 침묵기를 깨잖아요 그렇지만 사가리아와 엘리사베 입장에서 뭐예요? 아들이 없다 아들을 주세요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과 동시에 개인의 삶에 응답을 주시는 완전 영적으로 일타 쌍피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밤에 이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대일임절을 맞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사장님 눈치 앞에서 단임 목사 눈치 앞에서 뭐 누구 눈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죠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기도도 괜찮다니까요 아들 달라 괜찮아요 우리 애 지금 수능시험 뭐 대학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물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